자 이게 led 그 줄로 된 그 조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업체 가서 해달라 그러면 깔끔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작으로 지금 한바퀴 삥 들어왔고 5m 를 지금 붙여 봅니다 이제 불을 한번 켜 볼께요 자 전체적으로 다 붙였는데 리모컨 으로 작성이 됩니다 조명이 들어왔죠 날씨도 더운데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붙이니까 되게 힘드네요 led 조명에 전멸등은 7가지 칼라가 7가지가 아니라 점등 되는게 7가지로 연출이 됩니다 원하는대로 지금 낮에 한거라 잘 모르겠지만 밤에는 굉장히 환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봄맞이 이제 곧 여름입니다 미리 좀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온건데 이렇게 하면 좀 이쁠것 같아서 차량 내부에도 그렇고 외부 식탁에도 그렇고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가족들한테는 단 protzech을 잘하는게 잘 RHRRA author의 7가지를 이용하여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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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